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아가 간다 저는 지금 강릉 경포대에서 입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뭐하셨어요? 잘생겼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여러분들 얼굴도 이뻐집니다 같이 한번 제3탄으로 출발 청정경포 젊음의 마답니다 그냥 젊음의 마답니다 아 저 호텔 좋다 그냥 뿅 간다 여기가 입구니까 이걸로 3탄 한번 찍고 저는 물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많네 여기가 젊은이들 밖에 없어 연기들이 좋긴 좋아 난 연기가 좋아 아직도 18이예요 나이가 50이지만 18이예요 18 마음은 청춘이랍니다 저번주 왔으면 여기서 쇼했을텐데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을텐데 엄청 많네요 크네요 여건 5천원이네 파라소론 투부드 5천원 가자 젊음의 마답 청정경포 해석장으로 우리 국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 박수감사 소리질러 역시 연예인들은 알아보는구나 안녕하세요 탈렌트 연예인 반가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소속 한번 볼게요 아유 젊은이들 많네 아따 아그들 많네 왕껍 즐기세요 젊음이 좋아 젊게 살아야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호텔 죽이셔 한 3살집만 달리겠는데 비싸가지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지 강진아와 함께하는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겨우 여름 나세요 놀러오세요 경포대로 네 좋다 KBS 리포터 강진아와 함께합니다 좋아요 안전 첫째도 안전 모터버터 여국사람도 엄청 많아 여국사람도 많은데 땡큐 땡큐 베리머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쉐쉐쉐쉐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강진아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톡 땡큐 호우